똥도그 구독 좋아요 가입은 사랑입니다 총기 선물해주신 블레스진님 감사합니다 와 바로 들어온 대회 나이스 하나 더 있어 나이스 왜 자꾸 점프하는거에요 It's the enemy 아이고 아이고 전 Paxton 감사합니다 APOLOGY BOOM BOOM DROP NAGING MAGAZINES BOOM BELOT 어? 어? 가슴라 가슴라 런 런 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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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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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 하하하하 꺼내어어 !!!! !!!! 아 시와 시와 시 아 시와 시 아 시발 아 시 아аци 아 아 아 아 아 오 나이수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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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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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G Welch 1 2 1 2 3 2 4 5 5 6 6 7 5 6 오바이가 다행이다 Let's go! go go! I don't even look at it. I'm a bit nervous. I don't car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I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and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my ass? 1층으로 미니 2층으로 휠크스 3층으로 스팀 드래곤 이번 총기는 한번 업로드 했던 영상이죠 적군에게 밀리는 분위기가 되면 슬쩍 사용하게 되는 핵몬드 총기입니다 그 전에 업로드 했던 영상에서 댓글에 이 정도급은 핵몬드 총기가 아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떤 총기든 자기 손에 맞는게 가장 좋은 총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줌몬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으셨다가 요즘엔 노줌몬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은근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구요 무엇보다 국민총기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아바 한판 해보면 적어도 60% 이상의 적이 이 총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총 맞는 순간 내 입 날아가고 몇 발에 털썩 죽는 상황인데요 몇 명이 동시에 쏘면서 들어오는 라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휠몬드를 들고 사격하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게임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사용하면서 모아왔던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튜브 촬영만 아니면 그냥 이 총만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총기라고 생각합니다 총기 설명은 그 전 영상에 이미 있어서 요즘 아몬드 느낌이 대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총기는 혼자 살아남았거나 적군에게 밀린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꺼내들면서 자신감이 훅 올라가는 총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국민총기가 되어버린 메카닉 휠몬드 아바 생태계 파괴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끔 메카닉 휠몬드 두 자루 장착하신 유저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냥 총알을 뿌리고 다니시더라구요 완전 개무섭습니다 오늘도 영상 촬영하면서 밀린다 생각이 들면 제가 이 총기를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경기도 힘든 요즘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건강을 1순위로 챙겨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총기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과 인사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셔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필드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총구도 겨누면서 재밌는 게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도달한 재미로 보셨나요?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주말, 토요일, 청규 영상이었습니다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댕하이 그럼 댕하이